꼬리뼈와 골반의 레벨을 맞추는 운동을 간단하게 배워볼게요 골반을 움직여서 공이 밀려나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옆에서 보면 허리가 앞으로 밀려나갔다가 다시 허리가 뒤로 C자 모양을 만들 정도로 골반만 움직이는 것이고 몸통과 다리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꽉 붙여주세요 골반만 움직이는 움직임이 보이시나요? 앞과 뒤쪽으로 움직이면서 좌우를 연결하고 있는 골반은 허리와 다리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그 골반의 근육들이 같이 움직이도록 일단 유연성 운동을 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왼쪽으로 움직일 때 대개는 그냥 밀어주시는데 미는 것이 아니라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그렇죠 골반을 오른쪽을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그러면 오른쪽 허리 근육이 쫙 수축하는 그런 상태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은 근육이 이완되고 따라서 이 근육은 겉에서만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속까지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라서 골반 안쪽에 근육이 같이 수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머리로 쭉 한번 올리고 그리고 좌우로 몸통을 스트레칭 할 겁니다 그렇죠 스트레칭 할 때 무릎 꿇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살짝 밀어주면 이런 식으로 골반이 아래로 내려오고 팔에서부터 겨드랑이를 지나 골반까지 내려오는 보통은 옆구리 스트레칭은 잘 안 하시는데요 이런 스트레칭 한 번만 하시면 굉장히 시원해지실 거예요 바로 한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엉덩이를 살짝 밀어서 뒤꿈치에서 내려오게 그렇게 해주시고 쭉 후 하면 바로 겨드랑이에서 허리 골반까지 굉장히 개운하고 시원한 느낌을 느끼실 거예요 상복부를 집중적으로 주로 윗배 나서 이렇게 할 때 이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것을 상체를 들어 올리시는데요 천천히 공이 움직이지 않도록 어깨를 꾹 눌러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많이 올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날개뼈 있는 데까지만 하고 다시 눕고 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목을 받쳐주시면 됩니다 상복부를 강하게 수축시키고 천천히 이완시키고 하고 목을 들어 올려서 상복부를 강하게 수축시키고 이때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엉덩이 밑쪽에 힘을 꽉 주고 허벅지에 힘이 꽉 들어가야 공도 움직이지 않고 다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 주의하시면서 천천히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하시면 굉장히 타이트한 복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와 골반 동시에 강화시켜주고 어깨, 팔, 다리까지 엉덩이 근육까지 사용하는 복합 동작이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동작이에요 공이 흔들리지 않도록 꽉 누르신 상태에서 무릎을 띄어서 그렇죠 앞발로만 체중을 유지하실 때 무릎도 펴고 척추도 일자 머리까지 전체적으로 옆에서 보면 일자가 쫙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10초 이상 유지하시면서 몸을, 심부 근육을 트레이닝하는 방법입니다 보시고요 다리를 90도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오른쪽 다리 먼저 살짝 올려보실게요 네, 이때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를 하실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내리고 왼쪽 다리 땅바닥에서 조금만 들어 올려도 막 움직인다면 아, 이게 왼쪽 골반이 틀어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짝 내리시고요 자, 이거는 오른쪽 다리를 조금 더 강하게 올리면 허벅지와 복부에서 골반을 연결하고 있는 안쪽에 있는 근육이 수축하면서 이 역할을 해주는데요 이 근육의 길이의 차이에 의해서 골반이 틀어지거든요 이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수축시켜주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아멘